저는 조암에서 목회하고 있는 김재도 목사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 과찬을 하시고 또 오늘 이 세미나, 재직 세미나가 마지막 시간이라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 예배당이 너무 아름답고요 그리고 이렇게 금요일 날 밤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리라고는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너무 교회가 은혜스럽고 감사하고요 우리 박 목사님은 제가 박 목사님이 앞에 계셔서가 아니라 참 존경합니다 언젠에 우리 자주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지난번 우리 박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나는 큰 교회를 하려고 생각했던 적이 한 번도 없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극진히 사랑하고 섬기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커졌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어요 출석이 한 250에서 260명 정도 모이고 있고 재적은 한 300명인데 아마 오셨던 분들 중에서 제가 제일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저 역시도 그렇게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 교회 사이즈가 계급이에요 저는 2병 정도 되죠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교회 사이즈가 큼에도 불구하고 늘 겸손하게 섬겨주시고 전혀 권위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늘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조금 일찍 와서 말씀을 나누면서 더 많은 은혜를 제가 목사님으로부터 받고 하나님이 더 많이 배우라고 저를 이곳에 보냈구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설교도 잘 못하고요 또 잘하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 저를 보내실 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먼저 제 결혼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34세에 결혼을 했어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고서 바울처럼 살려고 독신의 은사가 저에게 있진 않을까 해서 34까지 버티다가 제 아내를 3번 만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22년 됐는데요 결혼식 전날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부르더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실제로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똑똑한 사람은 결혼해서 3년을 살고 후회하고 조금 덜 똑똑한 사람은 30년을 살고 후회하고 보통 사람은 평생을 살고 후회한단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님의 결혼 생활이 가정 생활이 불신자 집안입니다 저희 집안은 아버님이 굉장히 가는 곳곳마다 여자분이 계셔서 아버님은 행복했는데 어머님은 늘 눈물로 사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고백을 저에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이랬어요 엄마 나 지금 결혼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내일이 결혼식인데 그랬더니 아니 그렇다는 거야 결혼이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결혼을 12월 26일 날 해가지고 신혼여행을 2박 3일 동안 제주도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가서 우리가 3번 만나고 결혼했기 때문에 왜? 아내가 얼굴이 일단 이뻤어요 그리고 또 교육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애를 키워도 잘할 거고 그리고 목회를 해도 잘 도와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털썩 결혼을 했는데 신혼여행 가는 곳부터 시작해서 갈등과 마음에 번민을 하게 했습니다 아내가 아내도 저하고 3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늦게 결혼을 했으니까 굉장히 혼자 살아온 자기 나름다로의 삶의 스타일이 있고 저도 혼자 자취를 하면서 서른 일까지 왔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강한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혼여행을 끝나고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인사를 하면서 엄마, 엄마 아들은 천재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무슨 소린가 하고 엄마, 나는 3년이 아니라 3일 지나고 나는 후회해 그 후에도 여러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은데 제가 오직하니 아내하고 너무 안 맞아서 가출도 시도해 봤어요 그런데 이제 22년을 같이 살면서 이제 우리 교인들이 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얼굴도 닮았고요 습관도 닮았고 생각도 똑같고 어쩜 그렇게 똑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 교인들이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아들을 볼 때 제가 볼 때 쟤는 왜 저렇게 이상하게 생겼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인들은 목사님, 우리 성애가 목사님하고 똑같아요 그런 거야 또 우리 딸도 사모님하고 너무 똑같아요 우리 네 가족이 우리 교인들 보기에 굉장히 얼굴도 흡수하고 성품도 흡수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22년 전에는 아내하고 저하고 너무 안 맞아가지고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실수를 했을까 돌이킬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전도사가 결혼한 지 3일 만에 돌이킬 수 없죠 그런데 22년을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닮아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교인들이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가 있는데 이름이 단비예요 단비 그런데 단비를 제 아내가 이렇게 데리고서 교회에 오면요 우리 교인들이 아우 사모님 단비도 목사님하고 사모님 꼭 닮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단비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상하게 주인 닮았네 생긴 것도 처음 올 때는 안 그랬는데 계속 밥을 주고 사랑을 썼고 하다 보니까 점점 주인을 닮아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은 신방 많이 가시잖아요 저도 신방을 가는데 신방 가보면 개도 꼭 주인 닮아요 개가 싸나오면요 그건 영락 없어요 주인이 그런데 개가 부드러워서 목사가 가면 막 꼬리 흔들고 막 그러면요 주인이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오랜 시간 같이 지내고 사랑하고 같이 밥 먹고 살다 보니까 닮더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도가 된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이유는 예수님 닮아가는 그 사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목표가 뭡니까? 그러면 예 부유하게 사는 겁니다 예 저는요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본받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래나 저래나 예수님 본받는 것 그 외에 어떤 목적도 있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우서 1장 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이유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이유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우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조금 더 나가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그것이 삶의 목표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만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당신의 형상 당신의 성품 당신의 인격 당신의 삶을 우리가 그대로 본받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져야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고 내가 예수님의 냄새가 예수님의 향기가 내 삶을 통해서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위대한 일을 하려고 꿈을 꾸고 위대한 일을 시도합니다 물론 위대한 일을 하는 것 좋지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이미지가 추락하는 것은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성도들 삶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점점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본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암흑의 집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동산 하는 분들도 또 은행에 근무하는 분들도 교사도 가끔 저는 암흑의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라고 하는 소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인격 속에 묻어난다고 한다면 내가 나를 소개하지 않아도 혹시 교회 나가시지 않으세요? 혹시 교회 집사님 아니세요? 장로님 아니세요? 이런 질문이 이런 질문이 상대방에게서 내게 먼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동문회를 40년 만에 처음 갔어요 왜냐하면 늘 그 동문회라는 게 공휴일 날 모이고 주일 날 모이고 하기 때문에 복사는 좀처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토요일 날 모인다고 연락이 와서 갔어요 갔는데 저를 알아보는 친구가 없어요 초등학교 때 모습하고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저는 머리숱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머리숱이 별로 없다가 지난주에 오셨던 예수양랑교의 정갑신 목사님이 약을 하나 저에게 주어서 먹으면서 지금 머리가 많이 났어요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그 약 얼마나 좋은 건지 정말 효과가 있네요 그렇게 말합니다 저를 몰라봐요 그래서 제가 저에 대한 소개를 했어요 나는 어렸을 때 제가 파주에 있는 문산동 초등학교에 나왔는데 그 옆에서 저희 집이 문방구를 했습니다 그 문방구 집 아들이야 제도야 그랬더니 아 너 제도구나 야 근데 넌 꼭 목사 같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나 목사 맞아 정말? 그러는 겁니다 택시를 타도 택시기사가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가 장로요 내가 목사요 내가 집사요 이렇게 말하기 전에 내 이메이지에서 풍기는 겸손함이나 또 나의 언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날 목사가 죄송합니다 목사가 목사 같지 않은 목사가 많고요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목욕탕에서 계속 부동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 저분들이 부동산 업장인가 보다 그랬더니 나가면서 김 목사 이제 우리 밥 먹으러 가지 그러더라는 겁니다 또 장로님들도 와 우리 교회는 안 그렇겠지만 장로님들 가운데 덕을 못 세우는 분들도 참 많아요 저는 우리 목사님 참 우리 교인들도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정말 열심히 잘 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워낙 훌륭한 분입니다 또 우리 목사도 교인들을 잘 만나야 됩니다 이곳에 우리 박 목사님도 교인들을 잘 만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목사는 목사 다음이 있어야 되고 장로는 장로 다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집사는 집사 다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사는 교사 다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삶이 예수 그리도의 삶이 우리 속에 묻어날 때 그것이 자연적으로 발산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주님을 더욱 닮아가셔야 돼요 어느 날 사람들이 교회의 모습 속에서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못 보여줘요 예수님의 성품을 못 보여줘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을 본받아야 되는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느냐 내가 얼마나 큰 봉사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서 예수님 닮아가는 흔적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가는 그 발차치 또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얼마나 많이 묻어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향기 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소약을 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배지를 이렇게 달하는데 저희 교회는 1년에 두 차례씩 향기 나는 사람들 서약식을 해요 그 가운데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원래 사실 이제 이 향기 나는 사람들은 우리가 세례교인이면 자연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인데 세례를 받고서 양육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아도 사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1년에 두 차례씩 난례회 때 서약자를 모집하고 또 훈련을 하고 그리고서 서약식이 손 들고 증인을 세워서 두 사람 이상 증인이 세워서 서약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서약식을 마시면 배지를 목사가 성도들 옷에 달아주고 꼭 이단 같죠 그리고 차량에도 향기 나는 사람들 스티커를 붙여줘요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우리 조함에 오니까 저희 교회가 전투적인 교회예요 혹시 우리 교인이 혹시 목사님 이렇게 또 따라온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가도 돼요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오세요 그랬는데 우리 교회가 제가 부임하기 전에 3년 동안 법정투쟁을 했어요 전투적 교회 원래 지상교회는 전투적 교회라잖아요 그래서 전투를 많이 했어요 법원에도 가서 뭐 이렇게 싸우고 주일날은 경찰들이 와서 이렇게 지키면 교인들은 입막에 하얀 거 하고 검은 테이프로 X자 딱 하고 그리고 3년을 싸웠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동네 사람들에게 감동을 못 주는 거예요 왜? 저 교회는 싸우는 교회 제가 갔을 때 교인이 30명이었어요 그것도 단임 목사님하고 싸움하느라고 단임 목사님이 고소를 해놔가지고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했던 사람들 왜? 그 법정 문제가 다 해결돼야지만 떠나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우리 교인들이 이 지역에 어필할 수 있는 뭔가 없을까 정말 예수 믿는 흔적을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르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없을까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향기 나는 사람들 서약식이라고 하는 걸 시작했어요 몇 가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언어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로 마감하며 하루 세 사람 이상에게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툼의 현장을 피하며 모든 자리를 사랑으로 양보하며 불화가 발생할 때는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하겠습니다 교통기서 신호 차선 안전띠를 지키며 양보 운전을 하며 손을 들어 인사하는 생활을 실천하겠습니다 이 3번이 제일 힘들대요 우리 교인들이 지금 250명 가운데 112명이 서약을 했어요 복사님 이 3번만 빼주면 하겠다는 겁니다 신호 이게 굉장히 갈등이 심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래도 이 와우리는 도시잖아요 우정 저희 좋아 마법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촌티가 나잖아요 저도 촌티가 나고 그래서 아무도 없는데 멋쩍게 이거 신호등 지키고 있지 않은 게 이게 보통 이게 힘든 게 아니에요 왜? 뒤에서는 또 빵빵 돼요 이것만 빼주면 서약식 하겠다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제가 이걸 안 빼고 있어요 왜? 이걸 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거 신호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장사할 때 정직함과 진솔함으로 속이지 않겠다 그 다음에 물건을 살 때 깎지 않고 주인 앞에서 물건 평가를 하지 않겠다 유치하죠 그 다음에 정의와 사랑을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무엇이 정의냐 무엇이 사랑이냐를 선택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돈거래 투명하겠다 그 다음에 환경 분리수거 실천하기 그리고 일정량 한 달에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물질로 후원하겠다 그리고 큐티 이 열 가지를 지키는 서약식을 우리는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이미지가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다른 교회 사람들이 전도를 해놓고 우리 교회를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봤자 시험 없어 초암제의 교회가 이렇게 해서 오신 분들이 꽤 됩니다 아까 목사님께도 말씀했지만 우리는 노방전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해봤자 그 교회 싸움하는 교회 그렇게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을 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시장 안에서 좋은 이미지를 갖기 시작했어요 조암제의 교회 사람들은 안 깎아 물건을 자기들이 미리 깎아주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늘 물건을 사고도 감사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우리가 물건을 팔았는데 왜 감사해요? 우리가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시켰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굉장히 많은 이미지가 바뀌어지고 또 자연 증가가 관계전도를 통해서 많이 돼서 지금은 이제 200 많이 올 때는 한 260명이 좀 넘고 안 될 때는 보통 250명 정도가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재직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 모습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먼저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할 때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영적 만족을 누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선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양을 닮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닮아가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을 날마다 날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큐티를 한다고 하지만 또 묵상 한다고 하지만 진정한 진지한 그리고 솔직한 그 말씀 앞에 대면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삶에 변화가 없는 것이에요 늘 우리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할까 물론 그런 책 제목도 있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물건을 살 때나 어떤 논쟁이 생겼을 때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행동에 옮기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늘 묵상하면서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내 뜻과 내 의지를 포기하고 그리고 주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삶은 예수님에 대한 그 묵상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본자는 아버지를 본자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 묵상을 하시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삼일체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았고 바울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묵상할 때에 우린 비로소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고하라 나도 너희 안에 고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습니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 결혼생활 이야기를 했어요 제 아내의 핸드폰에 저의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시죠 모르는 게 당연하죠 제 핸드폰에는 아내의 번호가 하와가 부르는 소리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다 하와가 부르는 소리 제 전화가 와서 아내 아 예 각하 접니다 이러죠 제가 제 아내에는 아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적에는 그 교제의 시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달랐어요 생각도 다르고 그런데 이제는 떨어져 있어도 늘 아내가 지금 이 시간에 뭐하고 있을까 죄송해요 주님도 많이 생각합니다 마치 아내만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건 아니고요 또 제 아내도 저에게 늘 관심이 있어서 일을 하면서도 제게 문자를 보냅니다 저희 딸도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고 하루에도 몇 번씩 아빠 밥 먹었어 이게 뭐예요 가족을 자꾸 생각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다 보니까 얼굴도 마음도 성품도 다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그분의 말씀을 담고 그분의 삶을 우리 마음속에 닮으면 그래서 계속 그분을 생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그분의 삶처럼 살아가게 되고 그분의 생각처럼 생각하게 되고 그분의 언어처럼 그렇게 변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늘 교인들에게 우리가 통성기도도 좋고 다 좋은데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시간을 많이 가져라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도 뜨겁게 오신절 교단만큼 뜨겁게 통성기도를 하지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 그 묵상을 하라고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교회의 교인들은 숫자가 많지 않지만 교회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혹시 조함 쪽에 오셔서 조함제의 교회에 한번 이메이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교회가 굉장히 알차고 안정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 거기에 보면 처음에 와서 천방지축으로 막 날뛰는 사람도 한 3년 지나면 정말 성품이 변해요 사람들이 변합니다 우리 와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지 않으면 짝퉁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동네는 면소제였다가 읍수워지지가 됐는데요 그 읍승격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그 면사무소 읍사무소 앞에 무슨 연예인들 있죠 요즘 발랄한 아가씨들도 막 오고 그 다음에 이런 연예인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가는데 읍승격 행사에 나훈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훈아가 온다 그러니까 저도 옛날 생각이 들어서 아 내가 저길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옷차림도 비슷하고 수염도 똑같고 그런데 뭔가 이상해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그런데 보니까 나훈아가 아니고 너훈아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현수막을 다시 한번 봤어요 제가 주의깊게 처음부터 봤더라면 안 갔을 텐데 보니까 너무 나아요 모창 가수하는 분이 한번 온 거예요 저희 동네 그런데 너무 똑같아요 노래하는 것도 똑같고 그런데 뭔가 느낌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TV에 나와서 그 모창하는 그분이 TV에 나왔더라고요 너훈아 씨가 거기서 이렇게 아나운서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그 나훈아 그분의 노래를 모창하기 위해서 늘 그분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성격이나 자기 특성을 다 제거하고 그분 머리 그분 생각만 머릿속에 집어넣는데요 그래서 아 맞다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도 그렇구나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그리고 내 개성과 이런 것들을 다 부인해야 그래야 예수님을 똑같이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고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는데 여전히 여전히 자기 인간성이 그대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종종 목사로서 어떤 분들을 볼 때 이분은 왜 이렇게 안 변할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변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왜? 자기 색깔을 그대로 교회의 건사님은 복사님 우리 장로님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뭘요? 그랬더니 아 글쎄요 우리 장로님은요 그냥 사람들한테 그렇게 친절한데 저한테는 그냥 툭툭 떼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장 가까운 분이 여러분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즉 여러분의 남편은 아내가 볼 때 아 정말 당신은 그리스도인답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아내가 해야 되고 또 아내가 아무리 가방 들고 교회 많이 들락날락 일주일 동안 많이 해도 남편이 볼 때 나는 당신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고백을 들어야 이게 진짜인 거예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인정을 받는데 가정 안에서는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이건 짝퉁입니다 짝퉁 자녀들에게도 우리 엄마 아빠 나는 엄마 아빠 같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거야 이 정도 돼야 성공하는 겁니다 제가 좀 품숙기가 있는데 제 딸이 대학교 2학년인데 제가 좀 늦게 결혼했으니까 그때 당시만이 좀 늦은 거죠 지금이야 뭐 40대는 총각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지난번에 왔던 정갑신 목사님이 할아버지 됐다고 해서 저도 집에 가서 딸에게 그랬어요 야 너도 좀 빨리 결혼해 대학교 졸업 안 해도 된다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결혼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걔가 딱 하는 소리가 아빠 같은 사람 있으면 할게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또 오버했어요 아빠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그랬어요 아무튼 그 이야기를 듣고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아 내 딸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또 제 아내도 여보 당신이 비록 큰 교회 목사는 아니지만 내가 볼 때 정말 목회를 잘하고 훌륭한 남편이야 여러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여보 여보 혹시 나에게서 예수님 냄새가 나 내 삶에서 예수님과 같은 그 성품이 보여 밖에 나가서 자라다가 집에 가서 큰소리 빵빵 치고 그냥 화 팍팍 내고 할 거 다 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게 짝퉁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모창 가수도 자기가 죽어야 진짜 그 가수를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지금 내 모든 자아와 욕심과 이런 모든 것을 부정하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그분의 삶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 잘 믿는다라고 스스로 자초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런데 왠지 세상에 빛이 못되고 소금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자꾸만 염려를 해요 교회가 정말 저래도 될까 성도들이 저래도 될까 요즘 매스컴에 무슨 부정 무슨 성적인 문제 이런 거 보면 전부 우리 기독교인들 아니면 목사님들 아니면 장로님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오늘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는 맨날 조그만 공간에서 설교를 하다가 여기 오니까요 자꾸 구경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럽기도 하면서 정말 이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지으실 때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건강하게 짓고서 교회가 계속 발전하는 교회는 드물어요 교회 짓고 나서 굉장히 굉장히 교회가 어려워지는 교회들이 많은데 이렇게 우리가 큰 교회를 짓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예수님 닮은 사람이 없이 짝퉁들만 자꾸 많아지면 그거는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짝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육신을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해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한다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난 게 뭐냐면 섬김입니다 섬김의 삶을 살게 돼요 가정 안에서도 아빠, 엄마의 권위를 떠나서 자녀를 섬기고 자녀들도 엄마, 아빠 섬기고 남편도 아내를 섬기고 아내도 남편을 섬기게 됩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사실 여러분 공간복음을 보면 우리가 색깔로 된 성경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 걸로 주로 많이 표시를 하시죠 시작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그 설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늘 섬기는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의 파워를 더 강력하게 나타나신 분이세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획기적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내가 포지션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 저희 교회는 이렇게 작은 교회지만 우리 장로님들도 얼마나 섬김을 잘 아시는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들이 화장실 청소 돌아가면서 다 했어요 요즘은 화장실 청소 우리 1인 1사역 연말이 되면 그걸 써서 내게 해서 은사배치를 하는데 화장실 청소는 밀려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요즘은 못해요 다른 분들이 하고 그런데 여자 화장실 이상한 것들 많이 있잖아요 쓰레기들 그것도 장로님들이 다 치우셔요 그것뿐만 아니라 명절이 되잖아요 노인들 혼자 사시는 노인들 동네 교인들 가운데서도 자기 돈으로 사과 한 짝 사과 한 짝 비싸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그걸 다녔어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이제 제 대신 다니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사역을 저 혼자 하는 사역을 이제 그만두는데 어느 날 명절에 되어서 갔더니 어? 조금 아까 장로님 왔다 가셨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 장로님들이 하시는구나 우리 다섯 분의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이제는 제가 그 사역을 안 하는 대신에 장로님들이 명절날 되면 그 소외되어 있는 분들 자기 돈으로 그걸 몇 십만 원 들어갑니다 그 사과, 배 이런 거 해서 노인들 방문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사역들을 장로님들이 하셔요 여러분 이것이 이게 우리 교인들이 예수님 닮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이 섬김인 거예요 섬김 온유함 속에 사람들을 섬겨주는 거 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희생적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으면 내가 이 정도 섬겨지면 상대방이 이 정도 섬겨지지 않을까 이런 계산적 섬김이 아니라 무조건적 희생적 섬김이 우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왜? 그분에 대한 묵상 그분에 대한 생각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전부 모든 게 다 무명으로 이루어져요 누가 사다 놓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쓰레기 치우는 거 다 아무도 모르게 그냥 다 해요 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저희 교회는 사실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 얘기를 해서 이 교회 칭찬해야 되는데 저희 교회는 건물이 50평밖에 안 돼요 예배당이 그러니까 250명이 예배드리려면 아주 주일날 아주 정말 주건합니다 건물이 일부, 일부 나눠서 예배드리는데 완전히 시장 굿대기예요 우리가 건축을 해도 벌써 하면 했는데 계속 이 지역 섬김을 하다 보니까 돈이 우리 조그만 교회에서 많이 나갈 때는 한 달에 1200만 원 나갑니다 아무리 적게 나가도 800이 나가요 그런데 이 와우리 교회에 와보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교회 사역을 오늘도 아까 장애인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목사님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우리 교회보다 더 훌륭한 교회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얼마나 세상을 섬기느냐 또 교회 안에서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명의 아무런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무명이랄지라도 보이지 않게 사람들을 섬겨나가는 그런 교회라면 그건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여 생명력이 넘쳐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요 오늘날 왜 가정들이 그렇게 썰렁해집니까 자기 권리 다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그 안에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 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분의 언어 그분의 삶 여러분 여러분들의 언어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그런 언어 거룩합니까 또 여러분의 성품이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합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10년 예수 믿으면서도 굉장히 성격이 성깔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성질내고 다 내고서 하는 말이 난 뒤끝이 없어 그럽니다 저희 교회도 처음에 가니까 무슨 재직회 때 도대기 시장 싸움판 이런 것 같아 그러면서 난 뒤끝이 없었어요 계속 그때부터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때로 자기가 손해받아 예수 크리스도를 위해서 손해보고 아파도 아픔 감수하고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그럴 때 이 복음의 영향력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가운데 성품이 쉽게 분노하고 화내는 분들 아 나는 아직 갈 길이 멀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섬긴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삶을 늘 생각해 보면 겸손한 그런 삶을 살아가셨어요 온유하셨어요 저는 교회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목사보다 더 똑똑하게 목회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를 하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경제나 정치나 이런 건 여러분보다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과 신학은 제가 20년을 공부했고요 목회도 지금 30년 목회했습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신학 공부를 더 많이 하거나 성의 공부를 더 많이 하면 제가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를 따라와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늘 우리는 알면서도 때로 겸허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이 나타나도록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또 온유함 그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보면요 이게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아홉 가지가 점점점점 이게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 아홉 가지 열매가 단수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은 받고 사랑받고 절제 갖고 이런 게 아니라 온유는 받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 아홉 가지 열매가 점점 더 우리 안에 그런 열매를 맺혀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그런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예수님 묵상하면서 그 성품을 닮아가도록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과 애서가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야곱이 형 애서를 속이고서 이제 재산을 많이 모아가지고 이제 형에게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그때 형을 만날 일이 끔찍해요 끔찍합니다 왜? 형이 자기를 죽일까 봐 그래서 그가 이제 기도를 하고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형을 만났을 때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33장 10절 말씀해 보면 내가 형님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그래요 이게 제가 볼 때 야곱이 애서에게 약간 이렇게 아부하는 그 아부의 의미도 있겠지만 그거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들려지는 와우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성경 지식이 많은 것도 중요하고요 내가 이 교회 안에서 포지션도 중요하고요 또 내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는 정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 예수님처럼 느껴지는 사람 예수님 같은 사람 예수님의 언어 여러분 이 천국 방어는 그거래잖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교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전화를 해도 끝날 때 무조건 다 감사합니다 한 번은 저에게 어떤 분이 그런 고민을 털어놔요 목사님 전화를 언제 끊어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 건너편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감사합니다 이러다 보면 언제 끊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제 자신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 할 말만 딱 하고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이제는 불신자들에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우리 한국 교회가 희망이 있고 이 와우리 교회가 이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제 설교는 명설교도 아니고요 딱 하나 논지가 하나입니다 예수님 닮아가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깊이 묵상하십시오 예수님 묵상하면서 여러분 자아를 부정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이 못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받게 해주시고요 오직 주님이 내 안에 살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빠, 아빠에게선 늘 예수님의 인자함과 온유함과 성품이 보여서 너무 행복해요 이 웬수야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나는 아빠의 자녀인 것이 나는 당신의 남편인 것이 당신의 아내인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비록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지고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사람들에게 어필되지 않았다면 우린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수십 년 예수를 믿었지만 나에게서 예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제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를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게 해주어 없어서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너무나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인격적인 성도, 인격적인 교우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 우린 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하면서 물질 세계를, 물질나라를 구하지 않습니까 늘 그 나라와 그 일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이 세상의 행복과 이 세상의 부여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아버지, 아버지를 닮고 싶어요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버지를 닮지 못하고 이웃집에 마귀를 닮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쳐서 복종시켜주시고 나를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여 주어 없어서 우리 시간에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